3월 산업생산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4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.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계절 조정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생산지수는 112.6으로 전월보다 2.1% 감소했습니다.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째 이어졌던 증가세가 5개월 만에 꺾였고 감소폭 역시 지난 2020년 2월 마이너스 3.2% 이후 가장 컸습니다. 산업생산을 부문별로 보면 관공업이 3.2%, 제조업 생산은 3.5% 감소했습니다. 음료에서 늘었으나 금속 가공과 전자부품 등에서 줄었습니다. 설비 투자는 기계료 및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전달보다 6.6% 감소했습니다.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. 불병건설 기성은 건축 마이너스 9.5%, 토목 마이너스 6.0%로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8.7% 급감했습니다.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경상건설 수준은 작년 같은 달보다 0.3% 늘었습니다. 반면 소비지표는 한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.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과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.6% 증가했습니다. 현재의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장래 경기 동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는 나란히 떨어졌습니다.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.6으로 전월보다 0.3포인트 하락했고,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.3으로 전월보다 0.2포인트 내렸습니다. 매일TV 뉴스입니다.